대구의 한 금음방에 복면 강도가 오토바이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으로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범행은 딱 1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전통시장. 복면을 난 건장한 체계계 남성이 오토바이에서 내립니다. 금음방 안을 이리저리 살펴본 뒤 다시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러더니 오토바이를 타고 금음방 출입문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잠금장치가 부서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진열대를 부수고 손에 잡히는 대로 귀금속을 챙겨 나옵니다. 남성은 현장을 떠나는가 싶었는데 다시 금음방으로 들어가 금품을 더 챙겨 나옵니다. 출입문을 부수고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나기까지 1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설 경비업체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절도범은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에 쓰인 오토바이는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장이고 사람들이 많이 타는데거든요. 오토바이도 남고 3m까지 3m 갖고 타고 와서 했다고 하는데. 절도범은 금고가 아닌 진열돼 있던 귀금속 2000만 원어치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동종 전과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범행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달아난한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한입니다.